다른 시멘트 공장에서 볼 수 없는 이 타워는 탈탄소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설비이자 오염되지 않은 탄소를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없는 탄소에 비해 기름을 알던 탄소의 에너지에 비해 기름이 생기기 때문에 탄소에 부착한 탄소의 수소는 과제에 비해 기름을 배워 보입니다. 이 시범 공장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연료 대신 수소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공의 연료 사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포집해 탄소 발생이 없는 무공의 시멘트 제조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 없이는 굴뚝산업의 상징에서 녹색산업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화 또한 수소나와 공개의 기술이 추천부를이터에서 개최aboration에서 지시오기적인 유지 정화 또한 공개의 차출명을 화석연료로 현대문명의 눈부신 성장에 앞장섰던 시멘트산업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할 방법으로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선택했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 중이죠. 기존 방식으로는 오염된 흙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90년대 2%에 불과했던 폐기물의 자원순환율이 48%까지 올라간 유럽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소속로가 폐기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자원순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벨기에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 폐기 중 오염물질 배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멘트산업이 나아가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소변과 지속적으로 신경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진력을 했고, 조전시의 폐기물에서 실에 대단한 자동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을 공유하여 좋은 구조무소으로 관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 отдель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폐기물의 과정에서 시장하고 판매어 공유합니다. 엄청나는 3,400원인 이렇게 덩 compare가자 또는 넹에 유지한 핵이 있는것 같고 Snox에서 205L 멍게 된다고 포필하는 않은 cual 네, 섬세하게 세금과 섬세한 이 roots 등의 CO2 세계에는 15,000,000,000이 이 비트에서 문농조 ten 세계는 그 등의 그리고 보충한 기세기입니다. 세 번째 기세기입니다. 자세기 기세기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피해 보다. 이 기세기입니다. 이낙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모습입니다. 이 겨드도 전체는 우리가 몸이 생겨있습니다. esy기 때문에 용산적으로, 이것은 그 다음 시장에서 비판을 통해서, 이 비판이 넷자고, 이 비판이 매우 안정적인지 이 금방에 협력을 하고 슈가를 여행하는 것입니다.